김치의 얼음 또는 살얼음이 생겼습니다. 김치는 염도에 따라 보관 온도가 다릅니다. 같은 보관 온도라도 김치의 염도가 낮으면 얼 수 있습니다. 물김치 같은 수분이 많은 김치의 경우 더 잘 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김치가 온 경우 온도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. 방이면 중으로, 중이면 양으로 설정을 변경해 주세요. 김치 보관 관련 상세 방법은 디스플레이 하단의 라벨을 확인해 주세요. 전용 김치통 외에 다른 저장용기 사용 시에도 김치가 얼 수 있습니다. 파 용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전용 김치통을 사용해 주세요. 김치 외에 다른 음식물이 얼었다면 보관식품에 따른 온도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. 맛집힌 김치 설정에서는 야채, 과일, 냉장식품이 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